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8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사울이 예언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비꼬아 말하기 시작합니다.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특별한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저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고 고통 중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케 하셨으며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사울도 왕이 되기 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자신에게 온 사무엘을 통하여 왕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듣고 기름붐을 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예언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이때 사울은 자신의 신분과 능력과는 상관없이 지난날의 자신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사무엘상 10장 5절로 6절에는 이렇게 사울이 변화된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업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오. 내게는 여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또 10장 10절로 11절에는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므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이것은 다윗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사울과 같이 동일한 변화를 겪었던 일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는 다윗에게 일어난 변화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렇듯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것은 본래 자기 자신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을 통하여 나타나는 사람의 사람으로 변화됨을 의미하였습니다. 사울은 그렇게 왕이 되었고 다윗도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지난해 용모가 붉고 아름다웠던 그 꼬마에서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구변이 있는 준수하며 여와께서 그와 함께 계신 자의 변화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동안 하나님의 영이 떠나심으로 고통을 당하던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다시 임하심으로 그 영에 사로잡혀서 예언을 하게 되는 사울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차례나 사울보다 앞서 보냈던 전령들도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예언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사울과 그의 부하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모습은 지난 날 사울과 다윗에게 임하여 저들을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셨던과는 전혀 다른 이유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던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20절로 21절을 보면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보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며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사울은 다윗을 잡아오기 위해서 사무엘이 있는 라마나요수로 자기 부하들을 보낼 때 메신저의 모습으로 보내었습니다. 사무엘과 함께 있던 다윗을 감히 군사를 보내어 붙잡아올 수 없었기에 거짓으로 자신의 뜻을 전달하여 다윗을 데리고 오도록 전령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잘 설득해서 데리고 오는 그 모습을 취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므로 거짓된 사울의 말을 전하지 못하게 되었고 오히려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예언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사울이 보낸 부하들에게서 세 차례나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뭔가 가서 말을 해야 되잖아요. 사울의 뜻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전하지 못하고 사무엘 앞에 갔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영이 임하므로 예언을 하게 되니까 다른 사울의 뜻을 전혀 전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씩이나 반복되었던 것입니다. 현재 사울이 보냈던 전령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예언을 하고 있는 모습은 사무엘의 영적 지도하에 예언을 하고 있던 선지자들과 똑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다윗을 잡으려고 갔던 사울의 부하들에게도 나타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는 사울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자기의 명령을 따라 다윗 세계로 갔지만 자기의 뜻을 사무엘이 있던 라마나요스에서는 전달할 수 없었고 자신의 권위가 온전히 드러나지도 못했으며 오직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무엘의 영적 권위에 완전히 굴벅된 모습만을 그렇게 보게 된 것을 의미했습니다. 또한 이것은 자신을 왕되게 하였던 그 특별한 일들이 이제는 아무에게나 다 나타나니 자신도 별것 아닌 존재가 되어버린 것처럼 느끼게 된 일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날 자신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자신이 특별하게 이스라엘에 택한 받은 왕이 될 수 있었던 사울이 이제는 자기가 보낸 전령들까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사울 입장에서는 심히 불쾌하고 답답한 일이었습니다. 결국 자신의 권위가 사무엘이 있던 라마나요스에서는 미치지 않자 사울이 직접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이런 말 쓰잖아요. 개나서나 다하네? 그러면 얼마나 이게 우스운 일이 되는 것입니까? 사울에게 임했던 그 특별함들이 자기가 보낸 부하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다윗에게도 일어나고 있어요. 사무엘 앞에 가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 가지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사무엘이 기름 부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그 일들이 모두에게 다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독특했던 권위가 무너졌어요. 없어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안 되니까 자기가 스스로 직접 가서 뭔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에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직접 가니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현재 사무엘과 다윗이 있는 라마나요스로 가고 있는 사울은 다윗을 붙잡아 죽이고자 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고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사무엘에게 가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부하들을 시켜서는 할 수 없으니 자신이 직접 왕의 모습으로 왕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셨던 그 영적 권위를 뛰어넘어 다윗을 잡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은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제되지 않고 계속 그렇게 입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그동안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이 다시 사울에게 임하사 지난 날 사울이 처음에 예언을 했던 것처럼 다시 예언을 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지금 사울이 예언하는 것은 악령에 붙잡혀서 시달려서 막 그렇게 귀신 들려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분명히 사무엘과 사무엘의 그 제자들이 그렇게 예언을 하는 것과 똑같은 내용을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하는 모습은 사무엘이 라마나요스로 가고 있는 길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다른 부하들은 어디서부터 했습니까? 사무엘에게 가서 사무엘이 중심에 있고 그와 함께 있던 선지자들이 사무엘 앞에 서 있을 때 예언을 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그 부하들도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사울의 경우는 좀 달랐습니다. 사무엘에게 가는 도중부터 막 예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은 사울이 스스로 통제할 수 없던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이 예언을 하기를 원치 않아서도 그것과 상관없이 계속된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앞서 부하들을 보내었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 막혔던 일들을 자신이 직접 해보려고 했지만 결국 그것도 실패한 것입니다. 자기가 가도 별 수 없었던 것이에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며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19장 24절에 보면 이 말은 지난날 사울이 처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예언을 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자신에게 했던 말과 동일한 말이었습니다. 앞서 제가 읽었었죠. 전에 사울이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이때 어감과 지금 하고 있는 어감은 좀 달라요. 그때 사울이 보여준 그 예언하는 모습은 사울이 이렇게 특별한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지난 날에는 미처 몰랐는데 이제는 알게 되었다는 좋은 의미였습니다. 야 사울이 이런 면도 있었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처음에 사울에게 나타났던 모습에 대해서는 반응을 했었는데 그런데 지금 사울이 예언하는 모습에 대하여 사람들이 하고 있는 말들은 사울이 사무엘처럼 똑같은 내용을 예언을 한다고 해도 사울이 사무엘과 비교할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것을 비꼬미하는 말이 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이 사울에게도 생겼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과 기술을 사울에게 전수해 주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날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왕이 되었다는 것은 모든 지혜와 능력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사울과 함께 하여 주신 것을 의미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시겠다는 것이었는데 그동안 사울은 단지 하나님의 능력만 전수받기를 원했고 그 능력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 사용하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다시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사 지난 날 사울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사울에게 또다시 경험케 하시면서 그동안 자신을 왕되게 하였던 그 하나님의 능력들이 단지 하나님의 능력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사울을 통하여 역사하셨던 일임을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동안 사울이 자기의 손에 하나님의 능력을 쥐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사울이 붙들려 있어서 그렇게 쓰임받고 있었던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사울을 하나님이 존귀하게 사용하시면 사울이 존귀한 모습으로 드러나기도 하지만 그와 반대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끄럽고 천하게 하시면 사울이 비록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가 보여주고 있다고 해도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부끄러운 모습이 될 수도 있음을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신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이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벌거벗은 몸으로 누운 모습으로 하게 하셨습니다. 자신도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동일하게 임하였다고 말하고 싶은데 전혀 그렇게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모습인 것입니다. 예언의 내용은 사무엘과 다를 바 없는데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사울의 예언을 들으면서 더 이상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의 말로 들려 두 귀가 울리지는 않습니다. 백성들이 사무엘의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자신들의 마음에 담으려 하는데 사울의 예언은 쓰레기가 되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내용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용은 맞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그 증거들이 사울의 입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어요. 옆에서 듣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도 함께 듣기 때문에 같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에게만 그 신분과 지위를 상징하는 그 모든 옷을 벗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루 밤낮으로 24시간을 계속 예언만 하게 됐어요. 예언은 그의 입을 통해서 정신없이 쏟아내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해요. 능력은 나타나고 있는데 오히려 비꼬고 있어요. 그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쓰레기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가 다른 것입니까? 내용은 똑같은데. 이것이 예언이 아니라 만약 능력이라는 걸로 해보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셨던 왕의 권세, 힘, 전쟁에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지혜, 우리의 삶 속에서 베푸셨던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과 물질과 모든 것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입히지 않으면 다 쏟아내더라도 다 드러내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것을 통해서 나 자신의 영광도 드러나지 않게 되어지고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는 쓰레기와 같이 여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난 날 자신이 왕으로 시행했던 모든 역사들이 한순간에 백성들에게 아무런 가치도 없는 쓰레기가 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동안 하나님의 영에 함께하사 존귀한 왕으로 서게 했던 모든 것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귀한 모습으로 남아있지 않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올에게 은혜로 주셨던 당신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이 친히 다시 거두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올에게 입혀주셨던 왕의 옷을 벗기셔서 일반 백성들보다 못한 아주 부끄럽고 천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기가 욕심껏 붙잡아서 안 놓으려고 했던 것 그래 너 그럼 내가 너에게 네가 원하는 것 다 줄게 한번 해봐 그래서 다 예언도 하고 다 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뭐만 벗기셨어요? 그의 옷을 벗기셨어요. 그래서 자기의 영광이 되었던 그 능력을 자기 것처럼 다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도 영광이 되지 못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올이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백성들 앞에서 올바로 드러내지 못하고 스스로 자기 영광을 위해 사용한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지난 날 그저 목동과 같았던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귀한 직분을 감당하는 존귀한 자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존귀와 능력을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사용하지 않고 스스로 잊게 된다면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를 가지고 지난 날보다 더 못한 부끄러운 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영광을 다 거두어가지 않으셔요. 주셨던 지혜를 없어서 우리를 바보되게 하지도 않고요. 주셨던 물질을 우리 손에도 쥐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복이 되지 않게 하셔요. 왜 그렇습니까?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떠나시면 내가 복이라고 생각했었던 모든 지혜와 능력과 권세가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에게 복이 되지 않고 가장 비참하게 스스로를 파괴하고 세상에서는 부끄럽게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올을 통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사올의 모든 모습들입니다. 사올은 왕으로서 자리에 내려오면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았어요. 왕으로 있을 때 모든 부끄러움을 다 당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왕권에서 내려와서 부끄러워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셨을 때 부끄러워진 거예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혹시 우리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명예, 우리의 배경들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고 붙잡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먼저 생각하면 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안고 일어서 모든 것이 다 복이 되는 것입니다. 복을 붙잡고 있어서 복이 아니라 복이 되신 하나님께 붙잡혀 있어서 모든 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올은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 그 은혜를 스스로 거부하고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하나님을 발로 걷어찬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올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한 실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복에 근원 되십니다.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 것, 그때 우리의 연약한 것도, 다윗이 들었던 돌멩이 하나도 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졌을 땐 사올의 그 위대했던 칼과 자기의 영광의 갑옷도 아무런 의미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붙들림 받은 다윗에게 있어서 돌덩어리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하나님의 영광의 비밀이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홀로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축복으로 주신 우리의 삶의 모든 배경이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손함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산업과 직업과 건강과 우리의 모든 배경이 그렇게 쓰임받는 하루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어떤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나아가는 모든 그 길들이 다 복이 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이 주셨던 것을 나의 생명의 근원이여 복의 근원으로 착각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미련한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셨던 건강과 직업과 삶의 배경과 모든 은혜들을 주님과 동행함으로 복답게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이 하나님 나를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한 자가 되게 하셔서 또 그 존귀함의 비밀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